인사는 형이 해주세요. 형이니까. 전 인사해드리겠습니다. 둘, 셋! 패스 더 보이스! 안녕하세요. 도보이집입니다. 저는 도보이집 선우, 에릭입니다. 또 막내즈가 이렇게 마리에 클레를 왔는데 처음이네요. 이렇게 단둘이 화보를 찍는 거는. 네, 그리고 오늘 아주 레전드 사진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밈터뷰. 밈터뷰입니다, 인터뷰가 아니라. 에릭은 나한테 형이라고 해야 되고 야, 너 막내가.. 야, 우리 친구에서 한 때! 형! 잘 지키고 있죠, 형? 뭐 그래? 에릭은 가끔 장난으로 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고 저는 에릭한테 형이라고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듣기 더 싫죠? 그게 더 싫어요. 그래요, 형? 아, 너무 싫어. 두 번째! 아, 제가 이제 버블에서 선우 형이 아직 지갑을 못 찾으셔서 항상 제 카드를 빌려 쓰거든요. 아, 물론 돈 보내주세요, 형이. 선우 씨, 지갑을 잃어버린 지 약 한 달이 되어 가는데 네. 가장 불편했을 때는? 편의점 혼자 가고 싶어. 막 새벽에. 그렇죠. 그 새벽에 혼자 못 가. 누구를 한 번 깨워야 돼, 깨워서. 에릭아, 나 카드 한 번 빌려주면 안 돼. 라고 해서 또 만약에 해외에 나가면 또 확률이 더 달라요. 그것도 네이버에 쳐서 이거 얼마야? 아, 이거 해가지고 캡처해서 딱 보내주면서 그거 좀 딱 보내주고. 이것들이 너무 불편합니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 너 진짜 착하다. 여기서 이제 고기를 좀 먹었는데 이때 65만 원이 나왔어요, 정확하게.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는데 주현이 형이 갑자기 아, 이거 다 나눠서 낼 거야? 다 나눠서 낼 거냐? 돈 아깝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나눠서 내자고 했어요. 나눠서 내자고. 왜냐, 저는 여태까지 많이 졌잖아요. 전 적이 많아요, 화려해서. 에릭이는 겁을 먹고 하려고 했는데 저는 내기 절대로 안 빼거든요. 제이콥 형도 값도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이렇게 딱 했는데 이제 자기가 하자 해놓고 자기가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는 많고 좀 쿨해 보여야 되겠고 이래가지고 괜찮다, 자기 괜찮다 하면서 돌아갈 때까지 궁시렁대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또 내기에서 주로 지는 멤버. 주로 지는 멤버가 이제 에릭. 이었죠. 에릭 이었는데 이 65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것 또한 선우가 저한테 하나의 팁을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도 지니까 저도 50만 원 밥 내기 진 적도 있고 15만 원 진 적도 있어요. 기억나죠? 현지 형이랑 페이지 먹었을 때. 근데 다 지는 공통점을 보면 제가 가위를 줬더라고요. 선우가 저한테 너는 무조건 가위 낸다, 에리가. 그걸 고쳐라. 이렇게 얘기한 순간부터 가위를 좀 안 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1대1 하면 갑자기 제가 지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에릭이를 잃지 못해서. 선우도 커피를 최근에 샀었죠. 제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요새는 주연이 형인 것 같아요. 주연이 형. 현영이죠. 땡큐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에릭하고 저, 또 주연이 형, 가끔 큐 형도 그렇고, 제이콥 형도 그렇고, 이런 걸 찍자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투어 나가면 진짜 유독 많이 찍는데 그 이유는 한국에 있을 때도 물론 찍을 수 있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저희가 워낙 스케줄이 많아요. 녹음, 촬영 등등, 근데 이제 해외 나가서 공연 전후로 시간이 있을 때, 뭐 밖에 산책할 겸 밖에 나가서 좀 저희끼리 많이 찍는 것 같습니다. 아, 이상환. 다른 사람들한테 이상하다는 눈빛 안 받았나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분께 답을 해드린다면 받았습니다. 그 남자분. 남성분. 그래서 이제 회사를 끝나고, 이제 편의점에 뭔가를 사하러 들어오셨는데, 왠 남자 세 명이서 거울 보면서 이상한 동작들 하고 있으니까 흠칫하면서 다른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저희도 살짝 피했죠. 피해서 이제 좀 보내드리고, 이제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빨리 이렇게 여유로운 척하면서 찍었던 기억이. 이게 제 핸드폰으로 찍었고, 이게. 에릭 아이디예요, 이게. 자, 아, 예전에 제가 했던 얘기네요. 이게 너무, 갑자기 배신감이 너무 듭니다. 이거 해명을 한다면, 사실 저는 아직도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기 위해 내일이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일이 없었으면 오늘 했을 것이다. 놀자, 놀자 할 건 다 해놓고 놀자 라고 하는 이유는 이때 아마 시험 기간이었어요, 더비 여러분들께서. 근데 저희가 놀자, 놀자를 대놓고 내버려서 지금 시험 기간인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더비 여러분들께, 어린이 여러분들께 이제 놀자, 놀으려고 한 거고, 우리 더비 수험생 여러분, 또 뭐 다른 공부를 하시는 우리 직장인분들. 그분들께는 이제 놀자, 놀자 할 건 다 해놓고 놀자 라고 제가 일침을 날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신감이 들어도 어쩔 수 없었다는 점. 저의 신념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사실 이때 멤버들이 앞에서 얘기를 다 했어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는데 제가 딱 나가려고 할 때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이제 앞에서 신호를 주실 때여서 가서 무슨 얘기를 하지 괜히 얘기했다가 이름 다 빼먹고 그럴 바에는 세이 호나 외치자. 그래서 그냥 마이크 앞에 서서 세이 호 했더니 호 해주시더라고요. 팬 여러분들의 단합, K-POP의 화합 그런 거를 아마 타팬분들께서도 호호를 해주셨을 거예요. 맞아요. 이거 자체가 이제 예술. 아 나 이거, 나 이거 보고 너무 웃었어요. 오빠 미안해 오늘 롯데가 승리한다. 너무 웃겨. 이 카메라 구도도 너무 완벽해. 저는 그 순간 많은 그 감정이 왔다 갔어요. 더비인데도 부과하고 내가 이런 감정이 들어도 되나? 약간 이정. 살짝 열이 오르는. 살짝 열이 좀 올랐지만 그래도 다음에 뵙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제가 반대로 미안해. 키움이 이긴다. 키움이 이긴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뭐죠? 겨울에 이거를 짤로만 본 사람들을 위해 이때의 상황을 설명해준다면 그때 춤을 한참 많이 추는 식이어서 도가니탕을 먹었어야 돼요. 우리 도가니를 위해서. 근데 이게 또 겨울이었거든요 한겨울. 가지 올라갔는데 어라? 왜 이렇게 뭐라고 하지? 묵직하지? 이게 국물인데 찰랑찰랑 바래지 않고요. 찰랑찰랑 바래 묵직한 거예요. 얼음덩어리 마냥. 결국 도가니가 좋아지진 못했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겨울에 도가니탕 씻겨드시지 마세요. 빨리 픽업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질문을 보면 남친짜로 유명한 더보이지인데 각자의 셀피 포인트를 알려준다면 에릭 씨의 셀피 포인트가 뭐예요? 본인이 좀 추구하는 스타일과 아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일단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잘생기게 나와야 되고 그 외로는 뭐 배경도 있고 뭐 표정이나 또 옷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옷 중요하지? 그 사진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그리고 또 선우가 굉장히 잘 해요. 약간 힙한 남친 남친 래퍼인가 래퍼 남친인가 뭐라 하죠? 일단 바이브 그 사진에서 느껴지는 바이브 보는 사람이 상상이 돼야 돼요. 아! 내가 찍었을 거 같아. 이때 이 망고 주스 내가 사줬는데 착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후레쉬를 잘 이용하는 편이라서 프레쉬를 이용하면 좀 더 사실적으로 나오지만 거기서 오는 좀 또 진짜 내추럴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리고 제 셀피 포인트는 전 구릿빛! 제 피부가 하얗게 나오면 안 돼요. 어차피 하얗지도 않을 뿐더러 굳이 그걸 숨기지 않습니다. 이건 난 나다. 내 멋대로 살 거야 말리지 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레전드다. 자 오늘 이렇게 에릭과 단둘이 첫 화보를 찍었고 첫 화보를 마리클레르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이 일단 너무 잘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감히 예상하는데 진짜 레전드였다고 역대급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인정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 더비들이 많이 보고 싶어 하시고 또 좋아하는 막내즈, 더보이즈의 막내즈 케미 이 영상을 통해서도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더보이즈는 또 컴백을 컴백을 지금쯤이면 했거나 하기 바로 직전일 거예요. 어쨌든 많이 조만하거든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활동도 잘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클레르와 그리고 더보이즈 선우, 더보이즈 영재, 아니 더보이즈 에릭 같은거죠? 네 같은거 같은데 그리고 더보이즈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마리클레르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더보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